A3 질문 시작 아이들은 복수의 천재예요 공부 안하고 수업시간에 계기고 하는 이유 중에 거의 사오십시오 전망가려면 될 거예요 엄마에 대한 복수 아빠에 대한 복수 나 이거 싫은데 할아버지 아니면 뽑기에 잘못해서 재수 없이 왔어 그런 경우에 그런데 복수라고 하면 엄청난 것 같은데 보니까 애들이 아주 쉬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안하기 좋아하는 거 안하기 이것도 이렇게 똑똑해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빠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안해 학교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가 꼬박꼬박 가보고 그러면 학교에서 전화 안하지 그런데 지각하면 전화 오거든 아빠 열받거든 그렇게 복수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좀 읽어줘야만 그럼 그럼 이렇게 해결해